안녕하세요. 한주도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무인양품에서 구입한 3가지 오트밀 수프를 활용한 초간단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번 요리들은 레시피라고 하기에도 너무 간단해서 수프 리뷰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 150ml에서 200ml 통조림 옥수수콘 2티스푼 무인양품 수프가루를 부어줍니다. 뭉친 수프가루들을 풀어주며 맛있어져라 저어줍니다. 파슬리 뿌려 마무리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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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4. 5. 14. 이번 수프는 감자 물 150ml에서 200ml 작게 썰어둔 감자 퐁당 넣고 끓는 물에 익혀줍니다. 무인양품 수프 가루를 부어줍니다. 맛있어져라 저어가며 가루들이 뭉치지 않게 풀어줍니다. 파슬리 뿌리며 마무리 파슬리 뿌리며 마무리 마지막으로 시식할 수프는 토마토 방울 토마토 6알 반으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식용유 두르고 방울 토마토 넣어줍니다. 수프 가루 넣어주고 물 150-200ml 부어주고 맛있어져라 저어주면 끝 파마산 치즈 가루 파슬리 뿌려 마무리 수프 가루 파슬리 뿌려 수프 가루 수프 가루 수프 가루 수프 가루 전략 수프 가루 수프 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